투자 여러분 저희가 수고형의 고향 부산에 왔습니다 헬로 부산 바바바 별로 안추는데? 왜 나와봐라? 좋네 부산 냄새나네 여기가 부산입니다 춥네 꽉 춥고 부산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가 부산이에요 나의 고양이야 쩔쩔쩔쩔쩔 아니 근데 부산에 딱 내리자마자 이렇게 서울 깍두기 서울 깍두기 밥 먹자 나 왔나 아 추워 감사합니다 국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정세 아까 4시간 버스에서 있다가 자다가 버스에서 자다가 방금 일어나서 통통 부은 얼굴로 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 세준이 아니 시간 너무 빨리 안 나 언니 아까 버스에서 분명히 처음에 타자마자 책 같은 걸 이렇게 꺼냈었는데 배고 자는 거 같던데 그 책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수면즈다 수면즈 내가 집중인데 책 안 읽었어요 아니 가면서 읽을 거 같지? 나 오면 나 오면서 두 번이나 읽었어요 아 두 번이나 읽었어요 나 나중에 꼭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좋은 말들 많이 해가지고 밥 먹자 밥 먹자 아니요 부산에 왔어요 여기 승호 형의 고향이죠 승호 형의 고향이죠 승호 형의 고향이 승호 형의 고향이 걸어서 바다를 갈 수 있나요 승호 형? 오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까워가지고 오늘 바다를 꽤 오랜만에 보겠네요 바다를 갔다 진짜 저한테 계속 읽고 부산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부산 사투리를 까먹은 거 같아요 멈추지 마요 내가 너 애들이 다 사투리 안 쓰니까 나도 안 쓰는 거 여러분들 지금 원래 나 되게 사투리 쓰는데 여러분들 지금 거짓말이 듣고 계세요 저 침 먹은 거 같아요 이렇게 예뻐 여러분들 이렇게 만두 하나가 매운 거 있어 진짜 넓게가 있다고요 이거 갈빛 만두 같아 국수 한 냄새 보세요 국수 받으세요 나 여기 있죠 어디요? 부산 만두들 처음 먹어봐 아 그거 있어 많이 먹어 고맙습니다 그만이죠 제가 좀 심장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일할 때 진짜 색깔 뭐야 무슨 거예요? 배운 건데 부산 몇몇 분들은 이렇게 먹어요 나 아직 안 나왔어요 오 김치말이 그런 건가요?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에서 사투리 써줘요 네? 다 나왔습니다 아 사투리 못해요 수영할게요 앉아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들 이게 보기에 흥미를 그래도 맛있어 안 보면서 간하세요 그럼요 그게 뭐의 도전정신 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봐요 깍질 국물 좀 더 주세요 맛잇니 맛잇니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웬만한 그 맛이에요? 응 오래 살 생각이에요 저기요 나쁘지 않죠?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좀 더 묻혀 먹어야 돼 일로와 깍질 국물 탈수 형 이거 뭐지? 그렇게 깍두기 그릇이 이게 이게 나쁘지 않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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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생각 못해서 진짜 나쁘지 않은 맛이에요 대박이에요 이거 이게 약간 먹기 전에 아까 그 맛을 잡아준다 알잖아 맨 처음에 비주얼은 진짜 완전 어 저거 널 먹어야 되는데 그쵸? 맛있어 맞아 맞아 음 맛있죠? 역시 엮어지기 전에 감사합니다 맛있지? 맛있다니까 이거 맛있다 보여요 꼭 부산에 오시면 이렇게 한번 이거 맛있게 온다고 알려주세요 이거 비빔면 이거는 물밀면 비빔면 비빔면 나는 개인적으로 물밀면이 좋아 밀면 당기면 그거 했어요 가볍게 젖은 밥 부수야 몰라 이미 젖은 밥 부수야 몰라 그 점시에 됐어 아 진짜 다 맛있어 아 이거 다란다란다 다리 드셨더니 무서워 먹네 세준이 무서워 이거 국수 먹으러 왔냐 세준이 돼지국밥 시켜놓고 지금 돼지국밥에 나오는 면만 먹고 있어 일 잘 먹고 그냥 아 아 나중에 진짜 이거 너무 생각날 거 같아요 형 먹을 줄 아네 그래 나 이 그릇 떠도 돼? 아 분명 이거 국물 엄청 맛있어 여기서밖에 못 먹는 음식은 많이 먹어야 돼 오늘 살 찔 거야 저희 또 더블친이 이렇게 옆에 앉았네요 맛있어 형 정말 맛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가서 자려고 해요 사실 이모님이 되게 맛있게 또 서비스까지 되게 많이 주셔서 부산은 뭐지? 정이다 부산은 승호 형이다 부산은 정이죠 부산은 해운대죠 엄마 같은 느낌 전 부산 해운대 여왕씨 이렇게 왔어요 아무튼 되게 고민 깊게 봤어 진짜 부산 빌딩 안 돼요? 해운대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해운대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쵸 니가 와라 하와이 가먹을래? 패러다이스 네? 저는 면 면 면 아니요 웨이스비니 웨이스비니 맛있어? 뭐라고? 야 알바 아니야 이게 이게 나 근데 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? 이렇게 4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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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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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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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짱이지? 대박인 것 같아 왜 촌스럽게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수빈아 형은 안 했다 안녕 수빈아 형은 안 했다 형 안 했어 다리 잡아 아니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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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오늘 오늘 아무데도 못 가겠다 오늘 오늘 하룻밤 자고 가시죠 발이라도 한번 담그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식이랑 자주 던지자 승식이랑 던지자 승식이랑 나 승식이랑 던지자 아 솔직히 이런데서 승식에 던져야 돼 나를 왜? 왜 나지? 승식에 한번 던져야 돼 잘 모르겠는 거 엄마 미역국에 줘요 미역국? 어 미역국? 드러워 미역 맞지? 미역국 엄마 미역국에 줘요 왜 나냐 왜 나냐 여러분들 미역 먹고 쑥쑥 자르세요 야 그거 박스 테이프인데? 아니야 미역은 맞아 자연으로 던져버려 저거 박스 테이프 아니에요 여러분? 어허허허허 어 뭐야 여기 둬야 되는 거 아니야? 깨박 깨박 아 뭐야 이게 뭐야 야 뭐야 하지마 어 거기다 크게 쓰고 있었네 도게 두었다 도게 두었다 저희도 내년 수업하고 잘한다 저 옛날에 저희 집보다 잘 올려드렸어요 오 잘 썼죠? 오 하트 제일 잘 그렸어 야 야 하트 제일 잘 그렸어 강승식 주제 강승식 주제?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으루야 야 looking back 아 어? 쏘취 가 하반종 있어 아 아 아 아 사진 찍자 아 어 안 돼 안 돼 이거 밟으면 안 돼요 이거 찍어줘요 이거 빅톤 펜 펜 여러분 하트 사랑합니다 들어가서 하트 하트 안에 들어가서 으 으 1 감사합니다 일로와 손잡고 걷자 이..이건가? 이렇게? 가자 이렇게? 아니지 이거지 가자 빠지자 나랑 같이 가올래요? 여기 바다 한번 보시죠 아 너무 뜨거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출렁이고 있고 파도가 출렁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광안대교 광안대교가 있고 승우 형도 있어요 부산의 자랑이죠 네 부산의 자랑 승우 형 빅 자 살짝 썼는데 빅 빅 빅 향 빅 아까 쓰다가 저 뒤에 보니까 너무 비트 여기 여기 보면 어떻게 내 이즈부스트가 더러워졌어 빅 어 그러네 천이 갈매기 이럴 수가 갈매기 빨리 불러봐 맥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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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안가올게 살가 나 옛날에 천이네 강아지한테 일했는데 너네 강아지 봤는데 아 우리 와 루비다 이랬는데 우와 루비는 나의 강아지지 맥이야 과일매기 자 형이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아니 몰랐는데 야 수윤아 됐어 됐어 너 추XX 메인모델이야 이제 야 너 모델이야 너 모델이보다 나는 처음 들었어 야 보이십니까 자 해변을 거스르는 남자 해변가 나 형도 한번 찍어주면 안 돼? 찍어 있는 거야? 어 찍었어요 너 셀카 찍었지 야 나 찍어줄게 찍어줄게 나 찍어줄게 어울려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형 기다려 나 떨려 여름에 다시 가자 여름에 다시 가자 됐어요 안녕하세요 언더필 언더필 아 아 아 진짜 너 이럴 거야? 나 찍었어 아 찍었죠 나 영향이 미션 성공 성공 성공! 저기 뭐야 저기 저기서 뭐지? 승우 형이 회먹는 회도 먹을 수 있대요 바다 보면서 앉아서 이상한 뭐냐? 플라스틱? 광안리 수변공원이에요 저기가 저기서 회 준대요 회먹고 싶어요 저기 앞에 가면 회타운도 많아서 회 되게 싸고 막 아 너무 좋다 말 뛰어서 그러다? 응 말 뛰어서 아니 미역이라도 갖다 줘야 돼요 뭐여 어? 맞힐까? 라인업 다녀 어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차로 가자 아 나 춥네 끝이야! 갑시다 갑시다 과연 아쉽지만 바다는 여기까지 부산 안녕 바다 안녕 바다 안녕 어이구 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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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 왔어 서울에 왔어 서울에 왔어 어 귀여워 부산 사람이? 나는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살아 복실 복실한 게 세지훈에 담았네 아 귀엽다 너무 슬쩜 짠짠 짠짠 막간을 이용한 승식의 셀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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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룩키룩 여러분들 승식 갈매기입니다 키룩키룩 키룩키룩 하하하하 아 부산에 왔는데 왜 이렇게 신이 나죠? 아 정말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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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 댁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부산을 어릴 때부터 많이 왔었는데 어 진짜 멤버들이랑 오니까 진짜 느낌이 다르네요 여러분들도 부산 많이 오세요 안녕